우와, 이게 메타버스인가? 정말 신기하다! 여기서 흡연 예방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도 보고 퀴즈같이 재미있는 체험도 해볼 수 있다고 들었어. 오, 공부보다 더 재밌겠는걸? 우리도 함께 참여해보자!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어, 여기 가이드가 있어. 읽어보고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정보를 얻어보자! 안녕하세요, 메타버스 안내원입니다. 서울 흡연 예방 사업 메타버스를 시작하기 전에 사용 가이드를 확인해주세요. 가이드님 감사요! 우리 그럼 중앙부터 가볼까? 그러자! 보건안전진흥원 흡연 예방 지원팀에서 하는 사업, 퀴즈 등을 학교 공간을 테마로 다양한 교실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각 교실에 나호랑이와 안내온 아바타를 찾아가보세요. 다양한 흡연 예방 정보가 있답니다. 게임도 즐기고 스탬프도 모아보세요. 보건실에서는 건강과 관련된 동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도서관에서는 흡연 예방 정보 게시판으로 연결되고, 각자가 바라는 흡연 없는 세상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직접 온라인상 포스트잇을 붙이고 친구들 생각과 비교해보기가 가능합니다. 흡연 예방 교육실에서는 흡연 예방 영상 시청이 가능합니다. 서포터즈 방에서는 그동안의 학생 흡연 예방 서포터즈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활동해보고 싶어요! 나도 나도! 같이 하자! 이 밖에도 체육관과 음악실, 식당 등에서 흡연 예방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게실은 학생들이 마음껏 즐기는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인지, X인지 구별해서 위로 올라가면서 10문제를 풀도록 해요. 점수를 확인하고, 조금 더 어려운 것을 하고 싶으면 교실 퀴즈로 가서 퀴즈를 풀어볼까요? 4개의 답 중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총 10문제 도전! 미로 찾기를 찾아가보자! 재밌겠다! 우와, 엄청 크다! 미로 찾기 전에 EBS에서 개최한 청소년 흡연 예방 문화재도 감상해볼까? 어, 친구들이 만든 거니 재밌겠는걸?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문화재를 하면 좋겠다!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가도록 하세요. 게시판에 흡연 예방 메시지를 기억하고 초급자용 미로 찾기에 도전 후 상급자용으로 가세요. 오, 할만한걸! 이제 다시 상급자용으로 고고싱! 안녕! 내 미로를 빠져나오다니 정말 대단해. 여긴 내 비밀 공간이야. 보건안전진흥원에서 연도별 제작한 흡연 예방 교구와 트릭아트, 우주선을 전시해놓았지. 미로를 통과한 너는 마음껏 봐도 좋아. 이제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면 트릭아트 옆 게시판을 보도록 해. 이제 학교로 돌아가볼까? 게시판을 보니까 흡연 예방 메시지를 입력하면 탈출할 수 있대. 가보자! 오, 이번엔 전시회에 왔어! 어서오세요. 흡연 예방 공모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파란색, 빨간색 컴퓨터로 가서 퀴즈를 풀어 호랑이한테 답하고 문이 열리면 2층도 둘러보세요. 멋진 작품들이 많아, 많아! 우와, 정책토론회장이다! 양쪽 포스터 위에 올라가시면 최근 토론회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들을 보고 우리도 친구들끼리 좋은 아이디어로 토론해보면 좋을 것 같아. 부스키에서 발표하는 모습이 멋져 보여! 메타버스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다른 친구들하고도 같이 하고 싶어요! 학교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흡연 예방 동아리, 서포터즈 활동 및 수업으로 활용하고 싶으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